어떻게 알아 왜 거의 다 완성됐는지? 여기 위에가 1이 나와있어요 위에가 1이 있으면 완성이 된건가?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이 다 완성됐는지? 그냥 속도만 들어주고 오, 거기에 뭐가 있는데? 어, 퍼센트가 있어요 어, 퍼센트가 있어요? 98! 98인가? 네 거의 다 몰랐는데 아, 뜨거워 어, 거의 뜨거워요 계속 해주려면 제일 뜨거운 부분은 이 조그맨 부분이에요 플라스틱을 녹이는 부분, 노즐이라고 해요 어디가 뜨거워? 봐보자 여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따뜻해요 아, 따뜻해, 여기가? 네 어, 거기가 따뜻했어요 어, 좀 이상한 느낌 엘스틱은 포도라가 뜨거운데요? 저 노즐 부분만 제외하고는 만질 수 있는데 노즐이 뭐예요? 저 아래 금속 부분 어, 끝났다 끝났다, 이거? 다시 또 끝났으면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 왜 끝나나올까? 아저씨 하고 있어요, 뭐오세요 뜨거워 그 다음, 끝나고 바로 시작 드디오 nost tube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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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이 trave 그ент 피부 호환 옳 아師